지난 2008년 착공했던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터널이 착공 14년 만인 올해 12월 개통 예정입니다. 터널은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자의아파트 사거리와 성복동 수지자의 2차 아파트 교차로를 잇는 도로 약 1km 중 절반인 약 500m 구간입니다. 그동안 이곳은 두 곳을 잇는 직선 도로가 없어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. 시는 현재 터널 공사를 위한 굴착을 마치고 터널 벽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